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욱 기자, 사실 젊은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바꾸고 나면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힘겨워하시던가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든 스마트폰인데 어르신들은 더 힘들고 아예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사례가 은행이었습니다. 요즘 은행들이 지점 수를 줄이면서 인터넷 뱅킹을 강화하는 추세를 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거래를 할 수 있고 계좌 조회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훨씬 편리하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분들은 이걸 활용하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엄두조차 못 내다 보니까 또 해킹이나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또 그런 두려움은 더 커지셔서 오히려 더 활용을 못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로 가게 되면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활용률이 저조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했을 때 모바일 뱅킹을 이용했을 때 1달러당 20원 정도씩 할인되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했을 때. 그럼 젊은 분들은 이런 걸 잘 이용하지만 어르신분들은 이런 것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취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택시 앱, 버스 앱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런 건 꿈도 못 꾸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쪽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소외감이 되게 큰데요. 요즘 버스 같은 경우에도 정류소마다 각 버스가 오는 시간이 표시가 되지만 그건 또 여러 버스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신이 탈라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확인한 후에 요즘같이 더운 날은 안에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바로 버스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또 택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예약 택시라고 해서 카카오 이런 식으로 미리 부를 수 있는 택시의 이런 앱들이 되게 많은데 젊은 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용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 더운 여름날 길거리에서 택시를 좀 하염없이 기다리신다거나 또 본인이 원하시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몰라서 정류장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소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좀 생소한 서비스였어요. 공용 자전거 따릉이 이것도 활용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공용 자전거 따릉이라고 요즘에 곳곳에 한번 보시면 공용 자전거들 거치대들이 있습니다. 네.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좀 신기한 게 그 자전거만 이렇게 있을 뿐이지 옆에 빌리는 어떤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네.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은 원래 대여를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면. 그래서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걸 빌려봤는데 몇 번 숙달을 하다 보니까 한 20초 내로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젊은 분들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사용설명서를 봐도 못하시더라고요. 거기 따라 하시기 힘들어하시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게 힘드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용률을 따져봤을 때 10대에서 30대 이용률이 70%가 넘거든요. 대부분이 원래 취지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스템이었지만 사실상 젊은 분들만 지금 이용하는 그러면 약간 반쪽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좀 접근하기 쉬우려면 현장에서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르신들은 그런 걸 원하는데 시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너무 비용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자전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세대 간의 스마트폰 격차 결국은 여러 면에서의 격차로 나타나는 걸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 격차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격차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이나 또 앞서 보도 리포터에서 보셨지만 요즘엔 다양한 곳에서 이 모바일로 이용했을 때 할인해주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 경제적인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면 디지털 활용도라고 봤을 때 20대, 30대는 전 세대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20대, 30대는 한 1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60대 정도로 가시면 이게 50 정도로 확 줄어들고 70대 이상은 거의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활용을 못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안, 방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어떤 한 통계를 보면 그 대안이 좀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슷한 통계인데 이 디지털 접근도를 봤을 때 장노년층의 디지털 접근도가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활용도는 50% 정도대로 또 떨어지는데 이 말을 해석하자면 장노년층이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IT기기 보급은 나름 많이 돼 있는 상태지만 그걸 정작 활용할 줄 잘 모르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이런 디지털 교육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의 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고 대기업들이나 이런 민간기업들도 좀 사회적으로 동참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사회 통합을 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이렇게 좀 동참해서 이런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좀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세대 간의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